자 우선 github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주소는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github.com 입니다. 이리로 들어오시면 이 온라인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 서비스가 전세계의 오픈소스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계의 블랙홀과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오픈소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github을 처음부터 쓸 건 아니고요. 일단은 github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 컴퓨터에 있는 소스코드를 관리하는 것부터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할 기술은 git인데요.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고 그리고 git을 통해서 만들어진 버전을 나중에 온라인에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데 그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가 github인데 github가 가장 성공한 사이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엔진에서 음... 검색해보시면 자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git scm.com 여기에서 이제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명령어를 통해서 계속 버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이용해서 어... 디자이너들도 프로그래머가 아닌 분들도 쉽게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에 github 데스크탑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 보시면 github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운영체제마다 프로그램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조작방법이나 동작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윈도우르스들에도 이 제 수업을 듣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맥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사용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리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이렇게 뜨는데요. 저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운영체제에 따라 다르고 저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마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적응해서 저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뭐냐면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4개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웹사이트 하나하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오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들이 이 프로젝트의 변경사항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패스트웹이라는 프로젝트는 조그만 프로젝트라서 지금까지 두 번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코드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파일에서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또 추가되었다라는 그 두 번의 변경사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가 오른쪽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것 하나하나는 프로젝트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하나를 다른 말로는 저장소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파이들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버전관리하기 시작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저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개의 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create라는 것은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dd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하고 있었다면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버전관리할 때 add를 하시면 되고 저장소를 만들고 그 저장소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create를 하면 됩니다. 자, create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choose 선택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제 진행하고 싶은 디렉토리를 그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new 폴더를 해서 여기에다가 past web recipe라고 적고 create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데스크탑에 저의 바탕 화면에 past web recipe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open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past web recipe 그리고 past web recipe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또 그 디렉토리명이 이상하게 되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저는 바탕 화면에 past web recipe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고 그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로 하겠다. 다른 말로는 저장소로 하겠다라는 것을 이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래밍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create repository 저장소 만들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past web recipe가 저의 저장소 다른 말로는 프로젝트 폴더가 되는 거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그 폴더를 그 폴더에다가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파일들을 추가해 봅시다. 자, 저는 bracket이라는 에디터를 쓸 건데요. 에디터는 여러분이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어, 방금 생성한 그 디렉토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past web recipe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특정 디렉토리를 gith을 통해서 버전 관리하기 시작하면 .gith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그 디렉토리 안에 그 변경사항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 디렉토리는 숨김 파일로 숨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gith이라는 이상한 폴더가 생겼다고 해서 저걸 휙 지워버리면 버전이 확 날라갑니다. 뭐 말하자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게 다 불타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지워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방금 보셨던 그 디렉토리를 저의 프로젝트 폴더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면 요 왼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동으로 index.html이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음 body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수정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 끝났다. 그럼 저는 수동으로 여기에서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버전 작업 이라고 이렇게 쓰고 뭐 그 자세한 내용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index.html 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밑에 커밋 투 마스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이제 버전이 생성된 거예요. 자 몇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에서 메타 캐릭터 utf 8 요렇게 적고 왼쪽을 보면 여기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수정된 역사이고요. 요 왼쪽에 원 원 uncommitted 체인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방금 제가 index.html 이라는 저 파일 저 파일의 마지막 버전 이후에 수정된 사항을 보여줍니다. 수정된 사항은 보시는 것처럼 메타 캐릭터셋이 추가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는 이걸 이제 버전으로 만들어서 버전으로 만들 거니까 여기에다가 캐릭터셋 추가라고 하고 commit to master 를 하면 두 번째 버전이 생성된 겁니다. 자 다시 일로 들어와서 히스토리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버전 이후에 두 번째 버전이 있었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즉 버전관리 시스템은 여러분이 작업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전을 만들 때 즉 아까 보셨죠 commit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전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별로 차이를 볼 수 있고 나중에 원한다면 옛날의 버전 상태로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버전관리 시스템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버전관리 또 깃을 사용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업로드해서 원격 조장소로 올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